배와동에 있는 대항로입니다. 지금 많이 이렇게 좋아졌는데요. 이게 옛날 서울대학교 많은 편에 있는 일직시대 때 건물이죠. 프라다나스 같은 게 참 오래된... 아주 보이는 곳인데 서울대학교 옛날 자리거든요. 지금 다 흘리고 새로운 건물들은 이런 두 건물들 이런 건물들은 한 40년 전에 그 건물들을 겉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겁니다. 안성통신대학교 건물 예전에 좀 많이 다녔던데 많이 고쳐놨네요. 안성통신대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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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좌구, 하품을 만들어놨습니다. 폭풍이 여름에는 전부 물을 흘리도록 흐르도록 7,8시간된 은행나무 7,8시간된 은행나무 여기가 대학로 공연장들이죠 그래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 그런 곳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서울대학교 옛 구호관들입니다 뒤쪽으로가 서울대학교 병원이죠 앞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7,8시간된 은행나무 따라서는 신빙에 오신 장ú래 지역은 정신을 지켜보면서 한 번씩 지켜보면서 며칠을 지켜보면서 아홉한 비결이